뭐 하려고? 39년 살면서 본 적도 없는 신기한 주먹밥이요. 넌 좋겠다. 아직도 신기한 게 많아서. 그럼 시상천지에 신기한 것도 많고 휘한 것도 많고. 됐고 주먹밥 뭐야? 제주 김만복 통전복 주먹밥. 어디서 샀어? 인터넷. 얼마야? 주먹밥 한 개 6,500원. 뭐야? 상박김밥이 소세지 몇 개야? 주먹밥만 한 개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? 됐고 답답한 소리 좀 하지마. 특징이 뭐야? 지가 이상한 소리 해놓고선. 전복 내장으로 쌀 볶고 계란 넣고 전복 한 마리 통으로 들어갔대야. 생긴 건 나쁘지 않네. 이제 먹어봐. 렌즈에다가 3번 돌려시오. 맛은 어때? 이 고소하고 씀씀해니 맛있어. 안에 계란 넣은 건 좀 달다. 전복 맛은 잘 나? 잘 나지. 전복이 통으로 들었는데 근데 조금 작아. 비린 맛은 안 나? 비린 맛은 한 개도 없다. 그래서 또 사 먹어, 안 먹어? 맛이 있긴 한데 너무 비싸. 난 한 번이면 되었다.